요즘 완연한 봄날씨에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셨을 텐데요. 오늘도 평년보다 따뜻한 가운데 대기의 질도 비교적 양호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산간지역에는 방구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산간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북부지역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으니까요. 계속해서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비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나오실 땐 미리 우산을 챙기셔야겠고요. 예상되는 비향은 10에서 30mm가량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차츰 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지역의 기온 9도에서 12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기온은 18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지역의 기온 모두 10도로 웃도는 가운데 한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적이 낮기온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야외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구저와 성산의 기온 11도, 표선 13도, 낮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산간에는 오늘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한 만큼 등산객들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불시관리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인천을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